안녕하세요 철순의 세금연구소 김철훈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빨리 돌아왔네요 금방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조금 핫한 주제로 저희가 초반이기 때문에 관심도 높은 주제로 뽑자 뽑자 해서 우리가 준비한 주제는 가지급금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가지급금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요 가지급금이 뭔가요? 일단 가지급금은 법인사업자에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요 개인사업자분들은 패스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은 해당이 없고 법인은 해당이 된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법인은 법인 설립을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라는 인격체 자체가 법원에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이퀄 그냥 나예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이퀄 나가 아니라 사업자 밑에 운영을 해주는 임원이라는 게 구성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돈을 넣은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임원들도 가져가고요 주주들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그게 가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그냥 내 사업이 나 그 자체인 거고 법인사업은 법에서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 사업은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인사업자가 관리를 하는 어차피 내 주머니가 아니라 법에서 만든 사람이 여기에 있는 돈을 빼갈 때는 그게 주주가 됐든 내가 주주가 됐든 아니면 임원이 됐든 돈을 빼갈 때는 무조건 왜 빼가는지 신고를 하고 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법인에 있는 돈을 신고 없이 빼가는 게 가지급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임시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제가 회사고 대표님이세요 그러면 임시로 지급한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지급금의 앞에 가짜가 임시가짜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임시로 가설제 가건물 있잖아요 그 가짜가 임시가짜고 임시로 지급을 했다는 돈이고요 그게 대기업 중견기업 세무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100% 한 달 이따 나오잖아요 회장님께서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그게 배임 행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배임이 뭐고 행령이 뭔지 그렇죠. 잠깐 배웠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가지급금의 개념 어떤 경우 발생됐는지 발생 유형 그다음에 그와 반대편에 있는 가수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지급금은 말씀드린 대로 회사 입장에서 임시적으로 지급한 돈이에요 그 개정에 대한 개정 과목 그다음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지급이 되는 거죠 회사로부터 임원이든 누군가에게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죠. 현금 100만 원,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다 이거죠 출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물건을 사면 신용카드를 긋고 매입 대금을 처리를 할 것 같으면 계좌이체를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밑둑둑 없이 CD 인출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돈을 본인 말로는 저도 많이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표자님 말로는 송금을 해서 주면 되는데 굳이 CD기에서 돈을 뽑아서 현금으로 주셨다고 요즘 뭐 이렇게 금방금방 주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저거 하고 있다 이거죠 일단은 가지급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유형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신고 안 하고 돈 나가면 그냥 가지급금이에요 일단은 신고 안 하고 돈 나가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임원이나 주주한테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임원이나 주주한테 법인에서 돈을 빌려준다 빌려준 건지 가져간 건지 알 수가 없고 대표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 격리과장이에요 격리과장 나 저기 월급 이체했는데 좀 부족하니까 500만 더 붙여봐 격리과장이 그걸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됩니다 사장님 그 가지급금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리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그 회사 돈을 이체했으니까 가지급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회사 임원분들이 또는 실무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지급금들이 막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법인 카드를 이렇게 긁잖아요 긁으면은 회사 경비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회사 경비 처리됩니다 직원들이랑 회식을 했어요 복류생비 처리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이랑 골프를 쳤어요 그러면 접대비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랑 회식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딸이 와 있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 저 살 거 있어요 하고서 와 있다 이거죠 아빠 밥 다 먹었으니까 내려갈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결제를 한번 해준 거죠 딸의 밥값을 결제를 해준 거죠 법인 카드로 밥값이면 다행이겠네요 또 뭔가요? 무슨 백화점에 팔은 거 많잖아요 옷도 팔고 무슨 빽도 팔고 1층 안 가면 다행이죠 그래갖고 긁었다 이거죠 긁게 되면은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이라고 해서 그게 또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네 과연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기억이라도 하면 다행인데요 대표자님들이 본인이 카드를 긁은 게 워낙 많으시니까 공사가 다 망하시니까 그렇게 카드 내역은 통장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돈이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가고 당연히 있는데 정작 그걸 쓰신 분은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무서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저 옆에 나와 있듯이 지켜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용카드 쓰게 되면 그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위치 업종 다 파악이 됩니다 다 아는 거네요 다 알고 있습니다 동선이 파악이 된다는 거야 하이패스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본인은 용인 골프장 가서 했었는데 동일한 시간에 목동 백화점에서 왜 법인카드가 또 긁혔냐 이거죠 순간이동은 아니겠죠 또 하나 가지게끔 유형 중에서 아주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 대한 급여 지급이에요 실제로 일은 안 했는데 어떻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사람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처리했다 그렇죠 배우자라든지 또는 아들이라든지 딸에게 월금만 용돈만 주면서 용돈을 주면서 근무도 하지 않는데 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과거에 큰 회사도 대기업도 너무 근무도 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자금을 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배임 처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무를 했으나 너무 과다하게 지급한 거죠 근무를 했으나 다른 사람들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줘버렸다 그렇죠 너 특수관계자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급금 또는 이제 배임 처리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가지급금 발생 유형은 결국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임원 그다음에 주주에 대한 대여금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 친인척들이 되겠죠 친인척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크게 세 가지의 가지급금 유형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가수금이라는 계정도 있습니다 가수금이라는 거는 아까 임시자에다가 제가 회사면 임시로 대표님한테 받은 돈이에요 받을 수 임시가 받을 수 그렇죠 돈금 가수금 임시로 받은 돈 임시로 돈을 왜 받냐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문제 있는 업체들을 컨설팅 자문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문제 있는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네 여기서는 말씀 조심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부상으로는 순이익이야 순이익이 있는데 가수금 있는 거예요 아니 순이익이 있으면 돈을 벌었다는 거고 그렇죠 자기 돈 쓰면 되는데 왜 돈을 받은 거야 그렇죠 남의 돈을 왜 받았을까요 아 그게 중소기업 경기가 지금 어렵고 한국경제가 어려운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은 외부와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장부에 이익이 발생돼야 돼 현실이 있으면 아 이 회사 뭐 이상한 회사야 하고서 거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나고 네 돈은 없으니까 네 이익만 났지 돈이 없는 거죠 돈을 주려고 그러면은 돈 어서 나죠 대표가 일단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임시로 받은 돈 가수금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아주 슬프죠 돈은 벌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수금이라는 게 생겨나네요 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임원이나 주주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임시로 받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가 될 수가 있고 네 아까 카드 말씀드렸는데 네 반대의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네 그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가수금이 되는데 네 대표님의 개인 카드가 있었다 이거예요 네 제가 이제 법인 카드는 여기 있는데 네 개인 카드를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관련된 업무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세무사님 대표님 입장에서는 받아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받아가야죠 받아가야 되는 거고 내 돈 내가 쓴 것도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쓴 건데 당연히 받아가야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줄 돈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가수금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바뀌는 임시 계정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가장 위험하고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간혹 가다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도 매출 누락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가장 위험한 거죠 매출 누락 그렇죠 내가 매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숨긴다던가 그렇죠 누락을 시켜버리는 뒷주머니를 받은 거죠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사의 이익은 뭐 발생돼갖고 좀 있다 하더라도 네 회사에 뭐 투자라든지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뒷주머니로 받으면은 네 법인 통장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돼요 네 대표가 그냥 돈을 넣은 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매출 누락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임시로 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수금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복잡하게 또 가수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세청은 안 좋은 것만 봅니다 납세자들의 나쁜 행동 습관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가지급금이 100이라고 안 좋은 인식이 있다 그러면은 가지급금은 그냥 회사 돈 갖다 막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가수금이라는 거는 가지급금 안 좋은 거에 60% 70% 정도 안 좋은 느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 이거 매출 누락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왜? 왜? 회사 이익인데 왜? 잡힐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 가수금의 발생 유형은 첫 번째가 임원 주주에 대한 빌려준 빌려준 돈을 빌린 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 네 임원 주주한테 빌린 돈 첫 번째가 되고요 가수금이요? 그렇죠 네 가수금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네 회사 대표가 쓴 카드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네 그것 또한 가수금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회사 대표가 개인 카드를 썼어요 네 그게 사업하고 관련됐는지 개인 건지 네 알 길이 뭐야 일단은 법인 카드를 써도 의심하는 판국에 개인 카드를 개인 대표자의 개인 카드 쓴 걸 갖다가 굳이 왜 쓰느냐 굳이 써갖고 오해를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카드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다 법인 카드 꼭 갖고 다니셔라 그렇죠 개인 카드 쓰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매출 누락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수금이 발생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가지게끔 가수금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기도 쉽지 않긴 하겠지만 관리를 해서 최대한 안 나오게끔 그리고 의심을 안 받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어떤 회사는 세무 기장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이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라는 거는 반대의 계정이에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 상계를 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장부 정리가 덜 돼가지고 여기 자산에는 가수금이 나오고 부채에는 가수금이 나오고 동시에 나오고 왕왕?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네요 상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계를 상계를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쪘고 우리가 이제 그 촬영의 목적 자세가 정보 제공이고 그렇죠 그 수준이 기본적인 것도 있고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또 하나의 약간의 중급 중상급 정보를 하나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아까 가수금 같은 경우는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이후에 가지급금의 불이익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쳐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철순의 세금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